버겁고, 무리하고, 혹사당하고, 지친 손목과 손가락, 이제 집에서 제대로 관리하세요. 마이템 손 안마기 차원이 다른 인체공학적 설계 평면이 아닌 수많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손 불별로 최적화시킨 12개의 에어포켓 장착 여기에 손가락을 하나씩 감싸주는 글러브 형태로 버튼만 누르면 손가락 마디마디는 물론 손등, 바닥, 옆면, 그리고 손목까지 빈틈없이 공기압으로 밀착 안마 300개, 500개, NO! 무려 1,800여 개의 솟아있는 돌기 초고밀도 지압판이 눌러주는 강력 지압 효과까지 전문가의 힘있는 손으로 꾹꾹 주무르는 것처럼 구이구이 놓치지 않고 시원한 강력 마사지 원하는 대로 3단계 강도 조절 손이 냉할 때 뜨끈한 온열 마사지 편안한 이완을 도와줄 진동 기능도 동시에 간편한 조작법 무선 방식으로 충전만 하면 어디서든 편리하게 OK 2019 기술평가 우수기업 소형 안마기 전문업체 고엘의 앞선 기술력 개발부터 제조까지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품진력 우리 가족 손건강 필수템 마이템 손 안마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